제로웨이스트 환경을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 제로웨이스트 우리도 이 움직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KT가 친환경 라이프를 만드는 브랜드들과 손잡고 제로웨이스트 굿즈를 선보입니다 나 지금 패러글라이딩 중 패러김를 해버린 것처럼 저희 패러김를 해둬 것 같아 패러김를 해둬 운동을 해둬 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해 너도 할래?